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가 임마누엘 보금교회에서 69차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. 일부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박재현 목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감사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회모 처리를 통해 각 부서 현안 사업 보고와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습니다.